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영상 찍으러 갔더니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냥 더빙으로 결제할게요 일단 괜찮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실립역 5번, 6번 주구 쪽에 한 7, 8분 정도 아마 걸릴거에요 한 600에서 700리터 정도 끌거구요 지금 나온 층이 6층이에요 6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화장실을 찍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사진으로 화장실 사진으로 마지막에 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할거구요 월세로 거의 나왔는데 전세는 전세로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요것보다 작은 방들이 1억 2천 이랬는데 딱 1억이고 관리비는 8만원에 전기가스 결제입니다 그래서 1억이면 부출되는지도 잃어주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